너 진짜 많이 변했다 아름다움이 완성되어지는걸 보시고 갈거에요 육아학원? 여긴 니가 생각하는 그런 육아학원이 아니야 여기서 준비한 음식과 차만 가능합니다 호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쿤달린이 되세요 모르시겠어요 쿤달린이 아시는데 그런거죠? 쿤달린이 대신에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경지관이에요 여기 온 몸이 무섭고 안뇽할거에요 조금만 삼으면 몹시 예뻐질거야 여기가 이상해요 여기 제일 좋았던 곳이에요 아무래도 여기서 들어가야겠어요 걱정할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의 아름다움 그거 원했잖아 acceleration 괜찮아 ord Mackenzie ä culett